음악 톱스타 뉴스 서승아 기자 그룹 epm 출신 가수 박재범이 온리 팬스 계정을 개설하게 된 이유를 공개했다. 11일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에는 신델링 관리 특집으로 꾸며져 가수 겸 배우 최정한 박재범 개그맨 김혜준 연구인 겸 방송인 장동선이 게스트로 출연했다. 이날 박재범은 최근 활동에 대해 사업활동으로 바빠 올해는 아티스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. 챌린지도 많이 한다. 가장 크게 이슈된 건 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 멤버 나띠와 함께 했던 택시 불러와 머크네스티다라고 말했다. 또 박재범은 국내 아티스트 중 처음으로 온리 팬스 계정을 개설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. 박재범은 여태까지 피처링 포함해서 16년 동안 400곡을 발매했다. 오래될수록 홍보가 불리하다.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고민하다가 곡 콘셉트에 맞는 플랫폼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설명했다. 아울러 박재범은 유료 구독 기반 플랫폼인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더라 그 이미지를 활용한 거고 반응이 좋았다라고 밝혔다. 이를 들은 채정하는 키스마크가 포인트인가라며 물었다. 박재범은 매니저가 해줬다. 손으로도 해봤는데 티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답했다. 박재범은 워터밤 무대에 대해서는 미국 문화에서 넘어온 것 같은데 색시 이미지가 있으니까 속옷을 많이 던져주신다. 미국에선 즉흥적으로 벗어서 주는데 내 팬들은 일부러 사오는 것 같다라며 전했다. 이어 박재범은 나보다 몸 좋은 분들이 엄청 많다라고 올해 워터밤 무대에 있었던 가수 겸 개그맨 유세윤을 언급했다. 박혜준도 워터밤에 초대를 받았던 이야기를 전했다. 앞서 박재범은 지난 6월 24일 온리 팬스 계정을 개설하고 파격적인 노출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. 해당 사진에서 박재범은 문신이 가득한 상체를 탈의하고 빨간색 여성 속옷을 몸에 올려놓고 침대에 누워 사진을 찍었다. 속옷만 입은 채 땀을 흘리며 말을 걸고 있는 영상도 올렸다. 해당 콘텐츠는 박재범의 온리 팬스 계정을 구독할 경우 볼 수 있다. 서승하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.co.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9월 12일 10일 24 송고 nbsp nbsp 슴스 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즈.co.kr 서승하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.co.kr